맹첨지 경상도에 있는 장평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사건이다. 그 동네에는 맹첨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돈 많은 장인 장모를 만나 그 덕에 전답을 늘려 동네에 어디를 가도 맹첨지의 땅이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성질이 못됐고 인색하여 동네 사람들로부터 겉으로는 굽신굽신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 그가 작은 키에 뒤뚱뒤뚱 나타나면 동네 어린 아이들마저 피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다. 이제 나이 오십이 되었으니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딸 하나뿐이다. 딸을 낳은 후 어떻게든 아들을 하나 보려고 돈도 많이 드리고 치성을 드렸지만 임신하는 족족 유산이 돼버리는 것이다. 후초라도 드려 자식을 낳아 대를 있게 하고 싶지만 지금 재산이 모두 처갓집의 도움으로 만든 것이라 함부로 후초 얘기도 꺼낼 수 없다. 게다가 딸 자식 하나 있는 게 참으로 명물이다. 키는 짤딸막하고 얼마나 먹어대는지 위로 가야 될 것이 옆으로만 퍼지니 지 애비를 닮아 뒤뚱뒤뚱 대며 걷는 모양새가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말이 제격이다. 얼굴은 또 멀쩡한가 코는 내리는 비가 고일 정도로 들창코에 눈은 찢어졌으며 광대뼈가 튀어나와 참으로 박색 중에 박색이었다. 무남동료 외동딸이라 집에서 모두 오냐오냐하니 그 성격 또한 개자반이다. 똥 눕는 아이 주저한 시기 지나가는 게 거도차기 거지 쪽 밖에 트리기 다 익은 호박에 고챙이를 박아서 썩게 만들기 맹인 영감 다리 걸어 넘어뜨리기 등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다. 그런 못된 딸이 어느덧 18세가 되어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여자를 마누라로 데리고 가겠는가. 웬만한 비위나 성격이 아니면 불가능할 일이다. 그런데 이 못된 것이 시집은 가고 싶은지 아침 저녁으로 맹첨질을 괴롭힌다. 아버지 빨리 시집 보내줘. 안 그러면 콱 죽어버릴 거야. 아이고 이것아 그게 애비 옆에서 할 말이냐.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하루는 맹첨지의 아내가 매파를 불렀다. 여보게 좋은 신랑감 하나 있으면 다리를 놓아보게 내 그 보답은 톡톡히 할 테니. 사실 그간에도 많은 매파가 다녀갔지만 앞에서는 예의하면서도 돌아가면 함흥차사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상도에 사는 왈페 건달 사기꾼들이 돈 많다는 소문은 들어서 가끔 혼사 얘기가 오고 가긴 하였지만 교활한 맹첨지가 그 뒤를 안켜볼 리가 없다. 처죽일 놈들 같은 일하고 내 재산이 탐이 나서 수작을 거는 게야. 그런데 사실 제 딸이지만 그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 내가 마누라를 이쁜 걸 구했어야 되는데 재산만 보고 저런 박색과 혼인을 했으니 저런 게 나오지. 자기 생긴 건 몰라라 하고 마누라 흉만 번다. 매일 딸년 혼사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좋은 방도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맹첨지가 무릎을 쳤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등자밑이 어둡다더니. 맹첨지 집에는 스물여섯 살 목은 노총과 덕배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데려다 사동으로 써먹다가 나이가 들어 집사일을 시켰다. 워낙 생김새도 수료하고 머리도 영특하여 맹첨지에 특별한 신임을 얻었다. 모든 집안의 대서사를 혼자 관장하며 곡관 열쇠까지 관리를 하였다. 믿음직하고 성실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탐냈지만 의리까지 있어 지금껏 맹첨지 집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는 맹첨지가 덕배를 불렀다. 덕배야! 잠시 들어와 보거라! 예, 나으리. 방에 들어온 덕배가 무릎을 꿇고 맹첨지의 지시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내 사위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덕배는 깜짝 놀랐다. 이게 웬 아님 밤중에 홍두께란 말인가. 그 짧은 순간에 어려서부터 딸에게 당했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덕배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저, 저, 저 같은 것이 어찌 아가씨와 혼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요? 아니다! 내 여러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너만한 신랑감이 없을 듯하구나! 덕배는 자리에서 잊혀나가고 싶었다. 너무 괴로웠다. 한참을 말이 없던 두 사람, 맹첨지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내 애미가 지금 혼자 허드렛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혼례를 올리면 논백마지기와 집, 그리고 토지도 떼어주마! 어떠냐! 덕배는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흔들렸다. 한참을 고민하던 덕배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리.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다. 그런데 이대로 끝날 맹첨지가 아니다. 혹시라도 딸련을 데리고 살다, 내쫓기라도 하면 큰 낭패다. 그래서 맹첨지가 제공하는 재산은 모두 덕배가 빌리는 것으로 하여 문서를 꾸몄다. 여차에서 소박이라도 맞게 되면 준 재산을 모두 빼앗아올 심산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건만 딸련의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밥을 챙겨오게 하고 덕배는 조석으로 딸련의 발까지 닦아주어야 했으며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서 종 다뤄듯이 했다. 게다가 육합을 좋아하니 아침 저녁으로 덕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온갖 육두문자에 발로 걷어 자이기도 했다. 너무 빨리 했다느니 오늘은 흥분이 안 됐다느니 하면서 괴롭히니 덕배는 하루라도 이 못된 마누라를 벗어나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다. 덕배야, 나 오늘 맛난 돼지어파가 먹고 싶은데 얼른 구해와. 아니, 이 밤중에 어디 가서 돼지어파를 구한단 말인가?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추운 밤에 정처 없이 구하러 나갔다. 매일 이르니 살 수가 없던 덕배가 하루는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왔다. 아니, 이 인간이 어디서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거야? 저 형수님, 형님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신지 안주도 드시지 않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일이 됐습니다. 남편을 부축해온 후배는 두세 번 저작거리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인간하고 술 냄새가 나서 같이 못 자겠으니 사랑체로 옮겨주세요. 예, 형수님. 알겠습니다. 겨우 사랑방에 덕배를 눕히고는 안체로 와서 말했다. 형수님, 형님은 사랑체에 잘 눕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자 아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오늘 고생하셨으니 수정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 그럴까요? 아내는 커피 광으로 가더니 수정과 한 잔을 떠준다. 아이고, 달다. 형수님, 잘 마셨습니다. 그러며 그릇을 건네주는데 서로의 손이 닿았다. 순간, 멈칫하던 두 사람. 갑자기 후배가 형수를 향해 입술을 갖다 대었다. 깜짝 놀란 아내는 본능적으로 후배를 끌어안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소는 이미 후배의 약물을 덕석 잡고 있다. 안체로 가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를 희롱하는 남자가 다 있다니. 안체로 간 두 사람은 격렬하게 육합을 시작하였다. 남편 덕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단단했다. 자지러지는 감창을 내지르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랑채에 누워있어야 될 덕배가 낯을 들고 들어온 것이다. 둘은 너무 놀라 옷을 입을 생각도 못했다. 내 이놈, 내 평소에 너를 친하우처럼 생각하고 살펴줬건만. 감히 나를 능멸해? 넌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그러며 낯을 휘두르는데 잽싸게 몸을 돌려 덕배 손목을 잡았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후배는 바지만 축혀입고 옷가지를 든 채로 끼쳐 도망갔다. 덕배는 아내에게 속옷만 입으라 하고 장인 장모집으로 끌고 갔다. 맹첨지집은 갑자기 난리가 났다. 딸녀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속옷만 입고 있고 덕배는 눈을 불아리며 낯을 들고 있으니 보통일은 아닌 듯 싶다. 여보게, 진정하게 무슨 일이 있는가? 장인어른, 이 처죽 일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술에 취해 사랑방에 누워있는데 제 후배와 눈이 맞아 간통 저지르는 현장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광가로 둘을 끌고 가서 요조를 내려와였으나 후배놈은 도망가고 해서 이곳으로 먼저 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광가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맹첨지가 큰 소리로 물었다. 내 서방 말이 맞더냐? 딸녀는 고개만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아이고 이년아,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냐? 여보게, 제발 나를 봐서 한 번만 봐주게. 부탁이네. 장인 장모는 맨발로 뛰어내려와 덕배에 손을 잡고 백배 사죄를 하였다. 여보게, 내가 전에 자네에게 준 전답에 건넌마을 알토랑 같은 과수원 땅도 자네에게 물었다. 내 줌세, 모두 자네 앞으로 해주겠네. 한 번만 내 딸을 용서해주게. 덕배는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아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아내는 완전히 바뀌었다. 무슨 말을 해도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못된 짓을 하지 않았으며 시어머니와 덕배에게도 잘하였다. 이제야 덕배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왔다. 한 달 후 장에 나온 덕배는 주막집에서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아이고 형님, 그날 밤 자칫 잘못했으면 낮에 뵐일 뻔했습니다요.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오늘 자네 몸보신 하라고 준비 좀 했네. 그러며 괴많은 엽전 구러미를 후배에게 건네주었다. 둘은 늦은 시간까지 주거니 받거니 유쾌하게 술을 마셨다. 생원님, 그걸 XX라고 달고 다니십니까? 지금 안 된다니까요. 밤새 이러실 거예요? 기생매양이가 오생원을 향해 짜증을 낸다. 오늘도 명월관에서 술을 마시고 가장 예쁜 기생과 침소로 들었다. 금침에 초롱뿔이 은은하게 깔려 분위기는 달짝지근했다. 오생원은 바지를 벗고 매양이를 안았다. 그런데 지금 한식경을 애를 써도 보무지 그놈이 일어서지를 않는 것이다. 오생원은 부끄럽기도 하고 애 같아서 어떻게든 죽어있는 것을 살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도 폐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매양이도 별의별 희롱을 다해 세워보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된다. 미안하네. 오생원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허탈한 표정으로 명월관을 나섰다. 집에 들어온 오생원은 못다푼 욕정이 아쉬어 아내에게 접근해보지만 더더욱이나 힘을 못 쓴다. 그나마 가끔 아내에게 봉사를 해줘야 집안이 편할토인데 의욕만 앞설뿐 온유월 더위목은 강아지 새끼다. 오생원 나이 이제 마흔세 살 아직은 이대로 죽어서는 안되지 하며 동네 최의원을 찾아갔다. 최의원 내 낙이라고는 이것하난데 연장이 이 모양이니 살 의욕이 없어입니다. 어쩌면 좋겠어. 최의원은 생사탕 우황 해구신 진해 불개미 등을 구해주었다. 자그만치 그곳을 사는데 피같은 문전옥답 다섯마지기나 팔았다. 아침저녁으로 밥은 안 먹어도 약은 꼭 챙겨 먹었지만 도무지 교엄이 없다. 명월관 기생들은 오생원이 오면 서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툼까지 일어난다. 오생원은 다시 최의원을 찾았다. 최의원 이건 너무하지 않소. 내가 사 먹은 약값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니오. 이러다 나 고자가 되는 거 아니오. 당신 말대로 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어서 좋은 묘안을 생각해 보시오. 안 그러면 내가 준 약값 다시 돌려주던가. 오생원이 이렇게 생때를 쓰자 최의원이 다시 한번 방법을 제시해 본다. 오생원, 내 생각엔 아무리 명약을 쓴다 한들 늘 헌 것만 쓰지 않았소. 뭔가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 더 긴장되고 새로울 것 아니오. 그러니 전혀 모르던 상대를 한번 찾아보시오. 곰곰이 생각하던 오생원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당장 논 열마지기를 주고 소장농의 17세 딸을 첩실로 받아들였다. 별채의 방을 주고 밤에 찾아가서 처녀의 고쟁이를 벗겼다. 처음엔 진짜 반짝하고 커질 기미를 보이더니 결국 또다시 움츠린 자라목이 되어 헛힌만 밤새도록 쓰다 둘 다 지쳐 잠이 들었다. 새벽 닭이 울자마자 식전 바람에 최의원 집으로 달려가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해댔다. 야 이 최가 놈아 내가 의원은 무슨 놈의 의원이냐 너 때문에 내가 넌을 면마지기나 날린 줄 알아 어서 나와 이놈아 눈을 비비며 나오는 최의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귀사대기를 날렸다. 최의원도 한 성격하는 인물이라 참지 않고 둘이 난투극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구경나온 동네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은 끝이 났다. 최의원은 이가 부러지고 오생원은 입이 터져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었다. 이놈아 이 조X이 그 모양인 걸 더 이상 나보로 어떡하라는 거요? 최의원이 분이 안 풀리는지 한마디 한다. 오생원은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자고 있는 주물을 깨워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아무리 마셔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객방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식잠부터 무슨 소리요? 오생원은 살금살금 객방으로 가서 방문에 귀를 떼보았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간드러진 감창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나왔다. 오메 저것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오생원은 너무나 부럽고 부러웠다. 잠시 후 방에서 남자가 나왔다. 오생원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까 육합을 치르던 기세로 봐서는 팔척장신의 건장한 청년으로 생각했는데 삐쩍 마른 몸에 치도 작은 볼품없는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갑자기 호기심이 동한 오생원은 그를 불렀다. 형씨 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소만 두 사람의 육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어. 보아하니 덩치가 큰 것도 아닌데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게요. 그러자 그 남자가 한참을 위아래로 오생원을 보고는 시굿더니 말했다. 나도 예전에는 물렁물렁하고 힘이 없었는데 신비의 음향수를 마신다 하면은 이렇게 강해졌다오. 순간 오생원의 눈이 번쩍 띄어졌다. 음향수 아니 그런 게 정말 있단 말이오. 그 남자 곁으로 바싹 다가앉은 오생원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음향수 나도 한번 마셔봅시다. 어디에 있어? 내 그것을 알려주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어. 그때 방 안에서 여인이 나왔다. 권서방 난 이제 그만 가보겠소. 그러며 실적 불러내더니 엽전 꾸러미를 권서방에게 쥐어주는 게 아닌가. 아니 자의 아이는 누구요? 내가 가끔 여기 주막에 머물 때 부르는 건넌마을 과부요. 한사코 싫다는데도 이렇게 돈을 주니. 오생원은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자기는 지금껏 돈을 흥청망청 써대고 다녀도 인간 시금을 못 받았는데 도리어 여자한테 돈을 받다니. 권서방 이라 했어? 여보시오. 날 제발 음양수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시오. 여기 일단 이 돈 받으시오. 오생원은 오생원은 꽤 많은 돈을 권서방 손에 쥐어 주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간단하게 담보집만 메고 음량수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첫날 권서방의 뒤를 따르던 오생원은 일리도 못 가서 쓰러졌다. 오생원은 너무 살이 쪄서 마치 걷는 것이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꺼운 목과 턱은 구별이 안 되었고 배는 산더미처럼 올라와 있었다. 게다가 다리마저 짧으니 산을 하나만 넘어도 입에서 개거품이 나오고 심장은 터질 듯이 아프고 땀은 비오듯 했다. 여보게 권서방 제발 천천히 갑시다. 음양수 마시기도 전에 골로 가겠소. 앞서가던 권서방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알겠소. 그럼 가까운 주막에서 오늘은 쉬고 갑시다. 오생원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밥을 먹는 둥 많은 둥하더니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먼 길은 말을 타고 평생을 앉아만 있었으니 지칠 만도 하다. 다음 날 일찍 잠이 깬 오생원이 말했다. 여보게 권서방 어제 몸은 힘들었지만 오늘 아침 일어나니 눈도 맑고 개운하니 참 신기한 일이오. 권서방은 그저 씩 웃기만 했다. 둘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은 오생원이 1,2 이상 걸어도 조금 힘들어 하기는 해도 쉬고 가자는 말은 안 한다. 권서방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어? 글쎄요. 한오신민은 쉬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렇 그렇게나 멀리 오생원은 깜짝 놀랐다. 오십니라. 다음 날은 조금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권서방 에게 물었다. 아니 그런데 왜 음향수를 찾으러 가는데 말을 타면 안 된다는 것이오. 글쎄요. 그 물은 정성이 없으면 약 효과가 없답디다. 간혹 말이나 가마를 타고 온 사람이 마셨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래 거짓말은 아니지. 그럼요. 만약 거짓말이면 내가 오생원 댁에 가서 머슴을 3년 살겠소. 오생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약을 찾았던 한지 열을 하고도 닷새가 지났다. 이제는 오생원도 시별이는 거뜬했다. 밤이 되어 주막에 들려 밥을 먹자마자 지쳐 쓰러져 잤다. 다음날 오생원이 식점부터 큰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권서방 허리는 숙이니 내 약물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오. 지금껏 솟아오른 배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어 자신의 약물을 보지 못했던 오생원은 신기한지 계속 허리를 굽혀 쳐다본다. 아침을 먹고 또 계속 걸었다. 오생원은 숨이 목에 차올랐지만 음량수를 마시면 자기도 회생하여 밤새 즐길 수 있다는 희망에 부지런히 권서방을 따랐다. 벌써 집을 떠나온지 한달이 되었다. 오생원의 몸은 확연히 바뀌었다. 키는 작지만 허벅지에 근력이 붙었으며 구분이 없던 허리와 배가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걸을 때 늘 뒤쳐져서 권서방 뒤를 따랐는데 이제는 엇비슷하게 같이 걷게 되었으며 대화도 나눌 정도가 되었다. 드디어 한 암자의 약수토에 도달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권서방이 뛰어가더니 조롱박에 물을 갖고 왔다. 이 약과 음향수를 드십시오. 아 이게 그 신비의 음향수란 말이지. 그런데 이건 뭔가 가만 환약 같은 것을 보며 말했다. 이 약은 이 암자의 스님이 특별한 디방으로 만든 환약입니다. 이거 새알과 음향수를 마시면 정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세원은 감개무량하여 그 환약을 입에 넣고 음향수를 마셨다. 어떻습니까? 힘이 느껴지십니까? 글쎄 바로는 모르겠고 한 번 써봐야 알 것 같기는 하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올 게 아니라 여기서 음향수와 환약을 많이 얻어서 갖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자 권서방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요. 그렇게 음향에서는 효과가 없다 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요. 과유불고비를 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리하여 음향수를 마시고 다시 고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처음 올 때는 죽을 것 같았네만 이제는 몸도 가볍고 거뜬하네 그려. 날렵한 두 남자가 씩씩하게 암자를 내려가고 있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오생원은 밤에 시험삼아 아내를 불렀다. 여보 어서 누워보구려. 여보 하나마나 둘 다 지칠 게 뻔한데 그동안 돌아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일찍 쉬시구려. 아니야 여보 그러며 아내를 안는데 그임에 아내가 깜짝 놀랐다. 아니 영감 뭔가 다른 사람 같아요. 둘은 오랜만에 알몸이 되어 육합을 시작하는데 아내의 감창소리가 집안을 흔들었다. 한참 만에 일을 마친 오생원은 의시대며 아내에게 자랑했다. 어땠 쓸만 하지. 다음날부터 오생원은 집에서 왕배접을 받았다. 명월관을 가서 기생을 안았다. 처음에 안 들어오려고 했던 매향인은 오생원의 힘에 기절할 뻔했다. 예전에 오생원이 아니다. 그날 매향인은 세 번이나 까무라쳤다. 오생원은 권서방을 불러 거금 삼천냥을 주었다. 자네 덕에 이제 내 것이 살아났으니 살겠구만 고맙네. 그런데 음향수를 한 잔만 더 마시면 더 세질 것 같은데. 그러자 권서방이 당카래. 과유불급 그리고 이것은 내일 열어보십시오. 안 그러면 부정타니. 알겠네. 그리고 이제야 남자로서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네. 모두 자네 덕이네. 권서방은 오생원집을 나서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날 마신 물은 그냥 약수물에 지나지 않았고 환약은 산에 놀려있는 토끼똥이었다. 다음날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보행이 신약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중국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위수라는 강가에서 백발의 수염을 휘날리며 3년째 낚시질을 하는 노인이 있었다.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피라미 한 마리 낚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토라 사람들로부터 무의도식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낚싯대를 붙들고 있는 그 노인은 옷자락 어디 하나 송한 것 없이 누덕누덕 빼매져 있는데 그나마 깔끔한 기색마저도 전혀 없어 그저 허름하고 보잘것 없는 노인에 불가할 뿐이었다. 한편 주나라를 건설하여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던 문왕은 여러 방면으로 지혜와 경륜이 있는 훌륭한 인물을 물색했으나 모두가 그만 그만할 뿐 특출한 현인을 찾지 못했다. 그 당시는 국가가 국가가 하늘일이나 나라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 역에 의한 판단을 중요시하던 시기였으므로 역의 논리를 더욱 체계화시키던 시절이었다. 그로 인하여 소위 주역이 생겼던 것인데 인재를 찾지 못해 대단히 고민을 하는 문왕을 안타깝게 여긴 주역팔계에 능한 한 신하가 괴를 뽑아보더니 위수라는 강가를 가게 되면 백발로인이 있는데 이분이 천하를 다스릴 경색하라는 정단이 내려졌사옵니다. 라고 임금께 아래였다. 문왕은 그 신하가 정해준 날 정해준 시간에 많은 신하들과 함께 위수강가로 나갔다. 강가에 가서 보니 황량하게 그 넓은 강가는 오히려 황무지나 무주공산처럼 정막감만 들었지 막연할 뿐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경색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헛된 소리라고 생각됐다. 오직 하나 겨우 눈에 띄는 것은 저쪽 강변에서 삿갓을 푹 내려쓰고 앉아있는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노인뿐이었다. 신하들은 그 노인에게로 다가가 뭐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보였다. 문왕은 왠지 막연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어 오던 길로 서서히 되돌아 나가면서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오게끔 한 신하가 은근히 미운 생각마저 들며 애당처에 경세가를 만나겠다는 목적을 단념해 버리고는 넓은 황야를 몽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 한 신하가 다가와 경세가를 만나보시옵소서 라고 주청을 했다. 문왕은 귀가 번쩍 띄며 아 그래 우리가 찾던 경세가가 있단 말이오 하며 크게 기뻐하며 신하의 안내로 강가로 다가간 문왕은 큰 소리를 쳤다. 이보세요 경들은 나를 도대체 무엇으로 알고 이따위 행동들을 하오. 그러자 한 신하가 문왕 앞에 엎드려 저기 저 낚시하는 노인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인재입니다. 만나보시옵소서 문왕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왕이 보잘것없는 한낱 낚시꾼을 경세가라고 만난다는 그 자체가 우스꽝스런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바다 속에 들어있는 신비의 구슬을 알 수 없듯이 사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생각에 일단 그 낚시 일꾼에게로 바싹 다가서서 먼저 아는체를 하고는 곧바로 예의를 올렸다. 사실 문왕의 그 같은 처신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다. 한나라의 임금이 그것도 처음으로 보는 행색이 초라한 노인에게 많은 신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큰절을 올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문왕으로부터 큰절을 받은 노인은 낚시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더니 문왕에게 정중한 담례를 올렸다. 그리고는 이 늙은이는 강요상 이라고 합니다. 할 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태국망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라고 말하자. 문왕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요상 이란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알고 당의 기운을 헤아려 보술에 능하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문왕도 소문의 그 장본인을 한 번 만나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던 터였는데 그 바람이 우연찮은 기회에 오늘 이 자리에 현실로 나타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문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강요상 앞으로 자기를 돌봐줄 것을 간청했고 이에 강요상은 흥쾌히 응락을 했다. 그러자 문왕은 강요상의 도량을 다서나마 가늠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낚시에도 경륜이 필요하신지요? 문왕이 이 같은 질문에 강요상은 낚시밥을 크게 던져주면 큰 고기가 물리고 작게 던져주면 작은 고기만 물리지요. 라고 하자 문왕은 크게 감동하였다. 강요상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제왕인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크나큰 포용력이 있게 되면 큰 인물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만조 백관들에게 후한 녹을 주게 되면 사사로운 정치보다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해했기 때문이다. 문왕은 곧바로 강요상을 왕상으로 등용하였고 강요상은 이름 대신 태공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훗날에는 제나라를 건설하여 시조가 되기까지 많은 경륜으로 어려운 난국은 해결했다. 당대 최고 무능력자라고 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강태공이 문왕으로부터 왕사로 등용되자 온 장안이 떠들썩하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강태공의 명성은 날로 더해가고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흘러 강태공이 등용된 지 7,8년이 되던 어느 해 여름이었다. 홈준한 산뽕우리 5,6개를 축지법의 도술 단숨에 넘어 산수가 수려한 기암절벽에 앉아있는 강태공의 눈에 산뽕우리 아래 산등 성의에서 소복 차림의 여인이 손으로 땅을 땅을 치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하다 싶어 마치 융단을 타고 날아가듯 가벼운 몸짓으로 여인이 있는 바로 근처 숲속까지 다가가 내려앉았다. 산뽕우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따름이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 희한한 것은 무덤 속에 들어있는 망인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대성 통곡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여인은 울음소리가 커지며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야 나는 어찌하라고 그런 유언을 남겼어 아이고 원통해라 한참을 바라보고 섰던 강태공이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 여보시오 부인 무슨 까닥에 그다지도 슬피우시오 강태공의 이같은 말이 몇 차례 반복되자 여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강태공을 힐끗 쳐다보았다. 여인의 얼굴은 둥근형으로 쉽게 드러날 만큼의 미색을 갖추었다. 강태공은 깊은 산속에서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처지였지만 그래도 여인 혼자 깊은 산중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곡의 연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마음 먹고 극가락을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다. 여인은 강태공의 겸손한 겸손한 태도가 믿음직했는지 울음을 멈추고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 이 무덤은 6년 전에 죽은 남편인데 이 괴짜 남편이 마지막으로 유언하기를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으면 재혼을 하고 만약 풀이 무성하면 독수 공방을 하더라도 재혼하지 말고 과부로 살아가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그러면 이렇게 무덤에 풀이 왕성하니 순리대로 혼자서 살아가시지 종국할 필요가 뭐 있는지요? 여인은 강태공 이야기가 서운하다는 듯이 사람이 어디 그래요 어쩌다가 한남정례를 알았는데 그만 깊은 정이 들어 재혼해서 그동안 이루지 못한 달콤한 삶을 영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옛 영감의 유언이 생각나 와본 건데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니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울고만 있답니다. 여인의 그 같은 말은 원망과 절규에 가득 차 있어 무덤에 풀만 없다면 금방이라도 재혼하겠다는 속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태공은 다시 그 여인에게 금년 나이가 몇이요? 하고 묻자 그 여인은 조금은 귀찮은 듯 큰 소리로 예? 마흔 하나요? 마흔 하나? 여인의 그 같은 풍명스런 목소리에도 강태공은 껄껄 웃으며 아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 누가 보면 둘이 싸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그까짓 거 따지게 생겼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여인의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을 무렵 강태공은 그 여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희롱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남자들이 여자들만 보면 희롱하려고 애쓰지만 나는 오로지 당신을 돕고자 하니 아무 오해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줄 수가 있는지 말해보. 이 말에 그 여인은 귀가 번쩍 끼어 자신도 모르게 강태공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그러면 선비님께서 내가 재혼할 수 있는 비방이라도 갖고 계신단 말이오? 아니 이 무덤의 풀을 없애기라도 할 수 있는 신선이라도 된단 말이오?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나를 무엇으로 도와줘요? 그러면서도 이내 여인은 실망한 듯 여인의 경솔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강태공은 내가 이 무덤에 풀은 없애줄 테니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소? 여인은 의아하다는 눈처리를 하면서도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다는 욕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만 해주면 그러겠다고 했다. 강태공은 그 여인에게 정북쪽을 향하여 정중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숫자를 냅다. 하나에서부터 세 가지만 세어 나가라고 말했다. 여인은 강태공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갖춰 바르게 안고는 강태공의 말에 따라 온 산천이 떠내려가도록 큰소리로 하나 둘 셋 하고 외쳐댔다. 그런 외침에 무슨 신묘함이라도 깃들었는지 마지막 셋 타는 순간 통하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나면서 주위가 금방 어두컴컴한 세계로 변했다. 여인은 너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이 잠깐 묵농해졌다. 그리고 하얀 연기가 가시고 정신이 들자 주위를 둘레둘레 살펴보던 그 여인은 어리둥절했다. 방금 전까지 곁에 서있던 선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풀이 무성하던 무덤도 풀 하나 없이 빨간 흙무덤으로 변해 있지 않은가. 여인은 아까 그 선비가 정령 신선이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언행이 경솔했다며 아이고 신선님 고맙소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며 동서남북을 향해 엎드려 공손히 절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공은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써오던 김운둠갑이란 기상천외한 도술로 그런 조화를 부려 무덤의 풀을 없앴던 것이다. 여인은 깊은 산중에서 너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무섭기도 하고 뒷일을 생각하면 즐겁기도 한 엇갈림 속에서 정신을 가다듬은 여인은 우선 얼굴이나 씻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무덤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올렸다. 여보 영감탱이야 당신이 말한 대로 당신의 무덤이 이렇게 뻘건 대머리가 되었으니 나는 시집을 가야겠소. 아이고 아이고 슬퍼라. 이러한 인사를 마치고는 불이 나게 내려오는데 수백 척이나 되는 폭포가 있어 세수를 하려고 두 손을 모아 물을 떠올리려는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듯했다. 그리고는 에그머니 저게 뭐야 아까 그 선비님 아닌겨 그랬다. 수백 척이나 된 폭포수 절벽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던 강태공의 모습이 물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인은 아이고 신선님 몰라 뵈어서 죄송합니다. 절 받으시지요. 하고 몸을 엎드려 일어선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벽에 앉아있던 그 신선이 어느새 허공에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후 그 여인은 뜻한 바대로 재원할 수 있었고 남은 여생 또한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다. 강태공은 산중의 여인과 작별한 이후 잠깐 왕실을 들러 문왕과 국사를 논하고 해가 지을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여인과의 이야기를 부인에게 들려주었더니 부인이 화를 볼콕 내면서 여자가 한 번 결혼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무슨 놈의 재혼을 하옵니까 나며 그 여인을 힐책하고 자신의 남편인 강태공에게도 그런 부정스러운 여인을 무엇하러 도와주었어요 라고 하며 눈을 흘기며 언성을 높였다. 이 같은 부인의 말에 강태공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이 하는 말이 당연했고 재론의 여지 또한 없었다. 강태공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부인이 믿음직 스러워 여간 기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이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어 인심 조속변이라 한 옛말이고 보면 열려같이 말하는 자기 부인도 자신이 죽으면 낮에 그 여인과 다를 바없겠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 아까 낮에 내가 도술을 부리느라고 끼를 너무 많이 빼앗겨서 그런지 피로하오 하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부인은 여느 때처럼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른 이른 아침 눈을 뜬 강태공은 여느 때 같으면 도술로 마을 앞 삼뽕우리를 단숨에 왕래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겨우 일어나 등청하는 정도였다. 그러기를 십여일 강태공은 극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일국의 왕사자가 그것도 도술로 유명한 강태공이 몸져 누워있으니 한나라의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 무렵에 온방을 누비고 다니며 입에서 서녀를 뿜어대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심정을 불러일으켰다. 새벽까지 그렇게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강태공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강태공이 죽자 종객은 셀 수 없이 많아 줄을 이윤니 장례를 유월장 즉 달을 넘겨 장례를 치르는 독특한 장례법으로 치르라는 임금의 어명이 내려졌다. 이러하니 주나라 방방곡곡에서 강태공의 꿈을 받고 모인 많은 조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한 달이 넘는 긴 장례 기간에 상주인 강태공 부인은 여러 조문객 중에 시자를 데리고 다니는 용모 준수한 쾌남과 맞절을 하는 중에 이상스럽게도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 쾌남에게 끌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자기 남편인 강태공이 아닌 다른 남자에 대해서 엽는지를 한번 해보지 않았던 자신이 그것도 하늘과 같은 남편의 상중에 마음을 끄는 남자가 있다는 게 도저히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으나 마음은 오로지 그쪽으로만 끌려 비록 상중이었지만 그 남자의 시자를 통해서 몇 번 만나게 되고 결국 봉침까지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미롤 관계는 점점 깊어져 이젠 장례만 치르고 난 후엔 같이 살자고 번약까지 하였다. 그러는 동안 한 달이 넘어 마침내 장례일이 다가왔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그 쾌남이 더 이상 강태공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자 두 사람은 죽은 강태공을 염하여 입관하는 틈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는 도줌에 갑자기 그 쾌남이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지는 게 아닌가 두 손발을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 떨면서 입에서는 거품을 뿜어내는 폼이 금방 죽을 것 같은 참상이었다 깜짝 놀란 강태공 부인은 종에게 그 연유를 물어보니 우리 주인님은 간질이란 천하에 몹쓸 병이 있어 가끔 이렇답니다 라고 말해줬다 그러자 강태공 부인은 종에게 이럴 때면 무슨 약을 쓰느냐 라고 묻자 종은 예 마님 이럴 때는 주로 사람의 두개골을 먹으면 쾌차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 두개골이 다 떨어졌으니 큰 낭패입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던 강태공 부인은 뭔가 결심한 듯 그러면 죽은 사람 두개골도 되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종은 그럼요 산 사람 두개골이 전쟁터가 아니고서야 어디 있나요 전쟁이 있을 경우는 소인이 몇 개 주워다가 잘 보관하여 약으로 쓰곤 했지만 요즘은 강태공이란 분이 차원 높은 경륜으로 임금을 보필하여 태평성되다 보니 버려진 두개골이 어디 그렇게 있어야지요 종이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강태공 부인은 잠시만 기다려라 하며 밖으로 나갔다 방에서는 관을 막 들고 나와 마당에 놓고서 상여체비를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관을 붙잡고 목을 놓아 통곡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강태공 부인은 시퍼런 도끼를 한 손에 들고 관 옆으로 다가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물러나게 하였다 조문객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상주인 강태공 부인의 행동을 모안히 바라만 보았다 한 손에 아무리 날카로운 도끼를 들었을 망정 이렇게 비통한 상중인데 뭔가 할 말이 있겠지 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공 부인은 자신이 서있는 주위가 좁다며 약간씩만 더 관 곁에서 물러서라고 부탁하고서는 들고 있던 도끼 자루를 두 손으로 월찌감치 잡고서 머리 위로 위로 올려 강태공에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향하여 힘껏 내리쳤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관이 쪼개지는 게 아니고 탱하고 오히려 도끼가 튀어버리는 것이었다 순간적이나마 여러 조문객들은 으악 저게 웬 병구냐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강태공 부인은 반사적으로 도끼를 다시 내려치려고 머리 위로 바싹 올리고는 힘껏 내리치려는 순간 바로 뒤에서 부인 수고하십니다 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아니 이런 기겁할 일이 일어났다 한 달 전에 죽어서 입관까지 마친 강태공이 눈앞에 턱 버치고 서 있는 것이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강태공이 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자 조문객들이 술렁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강태공 부인은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조문객 중에는 전연 죽여야 한다고 왜 저대는가 하면 포악한 욕설들이 마구 쏟아졌다 강태공 부인은 이렇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그것도 엄연한 남편 상중에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용서받지 못할 천하의 부도덕한 폐륜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강태공은 꼴꼴 웃음을 지으면서 엎드려 있는 부인의 턱을 한 손으로 받쳐들고는 수고하셨소 하고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러자 부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애걸복걸 통사정을 하였지만 이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강태공은 다시 꼴꼴 웃으며 그렇다면 부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메마른 땅 위에 물 한 동이를 부어 단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시 물동이에 담는다면 용서해 주겠소 라고 단어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목을 매 죽으라는 엄포보다도 어려운 명령으로 한 번 내뱉은 말에 책임지지 못함을 남으라는 뜻이었다 부인은 그 길로 뛰쳐나가 물에 빠져 자결을 하고 말았다 강태공은 부인의 한 여자가 한 남편을 성기면 그만이지 재원이 무슨 놈의 재원이냐며 자신은 남편이 죽더라도 절대 재원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온장담에 그렇게 현숙한 자신의 부인이라면 과연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는가를 도술로 시험해 본 것이었다 강태공은 마음속으로 돈과 권력 그리고 갖가지 유혹 앞에서 무한히 연약한 게 인간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강태공은 이렇게 하여 조강지처와는 사별하고 강태공 자신은 훗날 백일승천을 했다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